와아 야 막국수 이빨에 넣어봐라 이야 오진다 음 이 수정과 아 아 아우 수정과 시원하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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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의 두달만에 먹는거 같은데 맛있네 맛있네 음 맛있다 음 이게 또 맛있어요 이 그 양파 음 음 고기 싸먹을때 이게 파절이 같은건데 이 양파 이게 맛있어요 양 마늘 넣고 쌈장 넣고 만두 넣어주고 으흑 음 으흥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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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이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잘 나오는 거지 시골에서 나쁘지 않아? 두 번째 치즈 이 치즈는 이 치즈는 이 치즈는 이 치즈는 안녕하세요. 아우 매워 해가지고 마늘 마늘 넣고 암석 넣고 이 양파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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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옛날에는 막 이거 진짜 상 먹었는데 커피도 서비스도 좋네.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안먹고 하니까 이제 된거야. 어우 죄송합니다. 어우 시원하네. 그렇지. 좀 줄여야돼. 타도 밥 먹었나? 이 고기를 먹을때는 마늘을 꼭 먹어야 돼. 나는 마늘 안먹으면은 싼 먹은 것 같지가 않더라구. 고기선에 마늘 꼭 들어가야돼. 고기선에 마늘을 꼭 먹어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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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쏘는 맛 이렇게 고기를 싸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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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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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소금은 뭐야? 콜라 소금이 별로 맛있을 것 같은데? 아우 배불러 가 배불러